주말인 오늘 서쪽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조에는 낮까지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오락가락할 텐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보내 캐스터. 주말인 오늘 파랗게 드러난 하늘은 참 반가운데요. 오늘 햇볕이 무척 강해서요. 다시 한여름 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출하신다면 양산이나 모자 꼭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말인 오늘 서쪽 지방 중심으로 30도 안팎을 넘나드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한낮에 서울과 춘천, 전주가 31도까지 오르겠고, 대구와 부산은 27도가 되겠습니다. 맑은 하늘이 이어지는 중부 지방은 자외선 지수가 높겠습니다. 오늘 남부 지방은 흐린 가운데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낮까지 강한 비가 쏟아질 텐데요. 시간당 30mm 안팎의 집중, 호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이틀간 부산과 울산, 경남 동부와 경남 남해안의 많은 곳은 120mm 이상, 제주도에도 최대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광주와 전남에 10에서 60mm, 충청도에 5에서 10mm, 수도권은 5mm 내외로 지역별로 강수량 편차가 크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다음 주 초까지 강원 영동과 영남, 제주도에는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그 외 내륙 지방은 다음 한 주 동안 맑은 날들이 많겠고요. 낮에는 30도 안팎을 보이면서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날씨였습니다.